이 염리사 구역의 가격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을 추진 중인 지역의 물건이고 또 그것을 기초해서 가격이 매겨지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진행되었다라는 전제하에 되었을 때를 전제하에 가격을 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가격 평가 기준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관한 평가 지침에 나와있는 그 기준대로 한번 약식으로라도 검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침 7조에 보시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화해 평가하는 경우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집합건물, 다세대주택의 전형적인 집합건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위 빌라라고 하는 다세대주택의 재개발의 관점에서 종전자산의 관점에서 평가를 할 경우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간혹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원가법이라든지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또 그 평가 과정에서는 다음 각호의 개발이익을 배제한 가격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죠 특히 분양권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가격 증가분을 배제를 해야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재개발이 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든지 혹은 이 염리사구역처럼 사전 단계에서 차후에 정비구역 지정을 노리고 계속해서 현재 사전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죠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일반적인 정상적인 다세대 주택 시세 그 이상의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형성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전자산 평가에서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 개발이익이 전체 반영된 그 가격대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개발이익을 배제한 순수한 건물과 토지의 가치만 평가를 해야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그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그 프리미엄 부분은 제거하고 일단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야만 일반적인 마포구의 신축 다세대 주택의 시세와 그리고 차후에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가 있는 이 염리사구역의 가격의 차이를 비교해서 그 차이만큼이 현재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구나 라고 계산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거래사례 비교를 위해서 이 마포구의 2020년 중공된 신축 다세대 주택의 전체 거래사례를 표본으로 적용을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유사 사례의 거래사례를 추출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염리사구역 물건 19.40의 대지지분을 갖고 있었던 염리사구역 물건과 대지가 비슷한 18.01제곱미터부터 시작해서 20.99제곱미터까지의 대지를 확보하고 있는 2020년 중공 신축 다세대 주택의 전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아연일 염리사 염리오 노고산대흥오에 만들어진 신축은 제외해야 되겠죠 염리사 염리오뿐만 아니라 열고해드린 이런 지역들도 앞으로의 재개발을 위해서 추진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신축 시세 그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들도 제외를 시켜줘야 정확한 프리미엄 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도 제외를 했고요 그 기준 하에서 2020년 중공된 마포구의 전체 다세대 주택의 실거래가 평균이 3억 5,775만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은 19.32제곱미터의 평균 면적으로 체크가 되었고요 염리사구역 사례 물건의 대지 면적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런데 전역 면적 평균은 28.6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5평에서 6평 정도의 대지 지분은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에 딸려가는 대지 지분입니다 염리사 염리오가 좀 특이한 경우인 것이죠 세대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원룸형으로 지었으니까요 그래서 전역 면적은 거의 투룸에 해당하는 28.60제곱미터 평균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이 염리사구역의 해당 물건은 매매가 5억 7천만 원 대지 면적 19.40제곱미터 전역 면적은 17.30제곱미터입니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면적을 다시 보정해서 환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억 5,775만 원이라는 평균 가격을 염리사구역에 해당하는 물건의 대지 면적, 전역 면적 그 구성비에 따라서 적당하게 가격을 안배하기 위해서 다시 좀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5,775만 원이라는 가격은 건물 부분과 그리고 토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겠죠 그것을 몇 대 몇으로 나누는가 그 비율은 공시가격과 주택 공시가격과 그리고 토지 공시지가 그 비율로서 산출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안에서 이 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의 모든 가치를 합산한 개념이 되겠죠 그 안에서 공시지가를 빼낸 건물만의 가격과 그리고 토지의 가격, 공시지가 그 비율을 환산을 해봤을 때 비교 대상이 되었던 거래 사례 지역의 비중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비중은 대략 1대 1 50% 대 50% 정도로 평균으로 잡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으로 나누고 사례에 적용될 수가 있는 전용면적 17.30제곱미터 제곱미터당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2억 8,707만 원으로 거래 사례 대상의 가격이 다시 한번 환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격하고 염리사구역 물건 5억 7천만 원하고 비교를 해서 빼보면 되겠죠 5억 7천만 원에서 보정을 한 면적 보정을 한 거래 사례의 가격 2억 8,707만 원을 뺐을 때는 프리미엄 약 2억 8,293만 원 정도가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조금만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제가 상당히 이 염리사구역 입장에서는 후하게 가격 평가를 한 것이다 라고 바로 직관적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에서는 그 시점에서 거래가 되는 거래 사례 실거래가 보다는 대략적으로 공시가격의 1.3배를 곱한 금액 정도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인 수치입니다 경험적인 수치인 것이죠 물론 서울에서 서울의 재개발 각 구역들에서 실제 그 사례 결과치를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공시가격 곱하기 1.3배보다 좀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1.3배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상당수의 경우에 공시가격 곱하기 1.3배를 적용한 그 정도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최종 결론이 나왔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개발 추진 이전에 탁상 감정을 할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를 해보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봤을 때는 2억 1,400만 원으로 감정가를 추산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물건 5억 7천만 원에는 이미 프리미엄이 3억 5천 6백만 원이 들어가 있다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좀 후하게 평가를 해준 프리미엄과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준 프리미엄 이 양당 2개의 금액의 한 평균 정도 대략 한 3억 2천에서 3천 정도를 이 염리사구역 5억 7천만 원짜리 원룸에 붙어있는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계산 방식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두 번 정도 더 돌려가면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3억 2천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있다라고 했을 때 통상 3억에서 4억 사이의 프리미엄은 현재 서울시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각 구역들을 전체적으로 구역마다 체크를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치고 사업 시행 인가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그 중간 과정에서 매겨지는 프리미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조금 더 초기에 더 많은 프리미엄이 붙는 경향이 많아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아져가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통상적으로 조합 설립 이후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그 중간 과정에서 3억에서 4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염리사 구역의 물건에 붙어있는 현재 3억 2천에서 3천 정도의 프리미엄은 앞으로 조합 설립이 되고 사업 시행 인가 단계까지 나아갔을 때 몇 년 후에 가능한 가격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평가를 하셔야 되겠죠 시각을 달리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벌써 이 정도 가격인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올라갈까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어떤 평가를 하실 때 너무 많은 꿈과 희망을 담아서 평가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일단은 평가를 하셔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3억 2천의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선반영된 앞으로 몇 년 후에 긍정적으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조합 설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단계까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날 일이 이미 가격에 선반영을 시켜버린 것이고 따라서 실제 시간이 지났을 때 예상 시나리오대로 차질 없이 그 단계가 모두 다 진행되어야만 아 이 가격이 지나고 나서 보니 맞았다 라고 나중에 가서 합당한 가격이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 수준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그 상품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상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안 됐을 때는 현재 책정되어 있는 이 물건에 붙어있는 3억이 넘는 프리미엄이 합당한 프리미엄이 아니다 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에 이 프리미엄은 상당 부분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그만큼 큰 것이죠 잘 된다는 가정하에 매겨진 이미 선반영된 프리미엄이기 때문입니다 안 되면 없어지는 프리미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알고 설사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나는 그 정도 자금이 묶이거나 손실이 나는 거 감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이 있는 분에게만 그런 투자자에게만 권유할 수 있는 상품이었고 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구역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3억에서 4억 정도의 프리미엄은 조합 설립 이후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 단계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구역에서 가능한 프리미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아주 가까이 있는 염리 4구역 마포 프레스티지 자의를 만들어내고 있는 염리 3구역이죠 염리 3구역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일자가 2007년도 12월 6일이었고요 조합 설립 인가는 2009년 3월 19일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2014년 6월 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지금 열심히 공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올 3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역 지정부터 중공까지의 전체 사업 기간은 13년 9개월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체적인 정비 사업의 추진 기간에 비례해서는 상당히 양호하게 추진이 된 구역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3억에서 4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 설립인가를 마치고 사업 시행 계획인가 그 단계로 나아가는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1년 4개월과 5년 2개월을 더해 보면 6년 6개월 정도 되는 것이고 그 중간 단계라고 하면 대략 한 조합 설립인가 이후부터 3년 후 정도에 통상 붙게 되는 프리미엄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 집계하지 않은 기간이 또 있죠 정비구역 지정을 받는 그 기간까지도 사실은 소요가 됩니다 통상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고시가 이루어지고 나서 다른 구역의 사례를 보면 2년에서 3년 후에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 단계에서 한 3년 조합 설립에서 사업 시행인가로 나아가는 한 3년 정도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2년 정도 통상은 앞으로 5년 정도에나 가능한 프리미엄이 이미 사전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염리사구역에 붙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예상했던 긍정적인 시나리오대로 반드시 이 모든 절차가 착착 진행되어야만 합리적으로 서로 매치가 되는 가격이다라는 것이죠 보통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고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항상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투자자들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전농구구역에서도 그런 사례가 일어났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농구구역 같은 경우 2004년도에 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이 이루어졌고 2010년도에 행위 제한 고시가 내려졌었네요 그리고 나서 행위 제한 해제가 4년 후에 내려졌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3년간 행위 제한을 가할 수가 있고 또 1년 추가 연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딱 그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행위 제한을 한 이유는 당연히 정상적인 구역 지정 절차 이후에 조합 설립까지 나아가는지 재개발을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투기 수요가 몰려든다라든지 불필요한 신축이 늘어나는 것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행위 제한을 가했던 것인데 문제는 조합 설립 단계까지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갈등이 일어나면서 다음 절차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서울시에 의해서 직권 해제 대상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2016년도에 직권 해제 절차는 보류가 되었습니다 투표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겠다 해제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보류가 되었고 어렵게 다시 기사회생에서 원래대로 추진을 하려고 다시 노력을 하게 됩니다 2018년도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을 하고 2019년도에 다시 행위 제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2019년 1월에 행위 제한 고시를 하고 나서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기를 다들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저 역시도 사실 기대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서울의 현재의 각종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이 좀 정상적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서 신축 아파트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개인적인 철학인 것이고 평가를 또 냉정하게 해야 되니까요 2019년 행위 제한 고시가 내려졌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다음 단계로 좀 빨리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가 2010년도 11월 4일 공공재개발에 공모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이 사례에서 아시다시피 보실 수 있다시피 행위 제한 고시가 내려졌다고 해서 무조건 그 다음 단계까지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또 조합 설립이 되고 다음 단계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염리사 구역의 성격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부터 있는 한 3억 2천, 3억 3천 정도의 프리미엄이 나중에 가서 이게 합당한 것이다 라고 사후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잘못된다면 그 프리미엄은 고평가된 것이죠 거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단계간에 소멸될 수도 있는 프리미엄이다라는 것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나서 투자를 하셨어야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염리사 구역 혹은 염리오 구역의 어떤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자산 현황과 그리고 투자자로서의 마인드를 갖고 있고 어떠한 이야기인지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이 다음 단계 행정 절차상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처럼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충분히 이 지역의 차후에 미래에 형성될 가치를 보고 난 감내하면서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라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어떤 상품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상품을 매수하려고 하는 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서로의 연관관계를 잘 따져보시고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리실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